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내입니다. 지금 앤서님이 없어서 두리하고 있는데 두둥탁 그런 적이 있었나요? 뭐 꼭 앤서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안 계셔서 두리한 적은 왕왕왕왕왕이라고 하기엔 너무 없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저랑 범래님 두리한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없긴 한데 아예 없진 않다. 아 그치 아예 없진 않다. 오히려 안누가 빠져서 앤서랑 두리한 적은. 그게 꽤 많지. 그건 꽤 많아. 근데 저랑 앤서랑 두리한 적도 거의 없어요. 맞아요. 출석률이 그러면 누가 안 좋은 거지? 이게 지금 뉴스 브리핑이죠? 안녕하세요. 자 뭐 거두절미하고 뭐 이런 얘기는 또 본편에서 열심히 했을 테니까. 네. 자 오늘은 그 요즘 많이 유행어처럼 나오고 있는 말이 그거 있어요. 포브스 선정. 아 그 유행어에요. 아 지금 얘기하는데 어디와 겹쳤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한 번. 포브스 선정 무언무언 1위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댓글에 보면 이제 주접 떠는 댓글들 있죠. 그러니까 드립칠 때 하는 거. 그렇죠. 안누님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야. 혹은 뭐 티나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야. 포브스 선정 오래 알게 돼서 제일 좋은 유튜브 1위. 아 그런 걸로.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웃기게도 많이 본 것 같아요. 포브스 선정 알고 싶지 않은 사람 1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포브스 선정 채널 차단 많이 1위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진짜 포브스 선정 이 평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포브스지는 뭐 유명하죠. 뭐 여러 토픽에 대해서 평가들을 발표하는 전통이 있어요. 옛날부터 진짜 많이. 미국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지난 10월 10일 뭐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10일에 포브스지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더 월즈 베스트 인플로이어스. 인플루이어스? 발음이 왜 그래요? 발음도 똑바로 해봐요. 지금 대부분 알아들었을 거예요. 대부분 알아들었을 거예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더 월즈 베스트 인플로이어스. 인플로이어스. 인플로이어. 인플로이어스. 아, 그쵸, 그쵸, 그쵸. 짜증나네, 진짜. 아, 범리님 표정이 녹화가 되면 정말 좋았겠다. 무슨 뜻이죠? 고용주. 그렇죠. 세계 최고의 고용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이렇게 의역을 하면 세계 최고의 직장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최고의 직장. 왜 직장이죠, 그게? 그렇게 기사에는 나오더라고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보통 기업들이 랭킹이 돼 있어요. 물론 다른 데도 있겠지만 기업들이 랭킹이 돼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직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직장은 어디일까? 취직선일 수도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직장인가요? 지금 임금 채불 상태가 너무. 제가 지금 최장 고용. 밀린 임금. 지금 제가 최장 임시직이거든요. 계속. 네. 어쨌든 최고의 직장이 뭐가 있을까? 사실 되게 궁금하잖아요. 특히 직장인들은 최고의 직장이 어딜까도 궁금하지만 혹시 내가 다니는 좀 이렇게 큰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내가 다니는 기업도 혹시 이 순위에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꿈 깨야 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꿈을 깨는 거였으면 제가 안 갖고 왔겠죠? 오, 웬일?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 좀 알만한 기업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느님 맞춰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순위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사람이 적으면 퀴즈 내면 재밌잖아요. 자, 미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미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인 애플. 그걸 그게 질문인 거 아니었어요? 몇 위일까요? 세계 최고의 직장 수입에서. 지금 몇 위까지 선정돼 있어요? 아, 뭐 몇백 개 있어요. 몇백 개. 네. 저는 이제 상위권만 얘기를 할 건데. 애플? 음. 물론 한 자릿수예요. 내가 방금 아, 탑10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음. 어딜까요? 뭐 애플 정도면 뭐 시가총액. 5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5 안에 있어요. 2위? 4위입니다. 3위? 4위? 되게 맞추고 싶나 봐. 4위, 4위. 4위에 미국에 애플이 있고요.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가 이제 구글로 많이 알려진 알파벳. 모해사죠. 네. 알파벳이 3위예요. 그리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다 말해요? 그걸 뭘 맞추라는 거야? 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순서대로 4위, 3위, 2위예요. 네. 1위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판 다 깔아드렸죠? 지금 뭐 애플 4위다, 구글 3위다, 마이크로소프트 2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위가 어디일까요? 테슬라? 테슬라 흥미롭네요. 틀렸습니다. 6위가 뭐예요? 6위까지는 안 하라는데요. 탑5만 기억하겠다. 아, 뭐 많은… 미국이에요? 아, 전 세계, 전 세계. 아니, 아니. 답이. 아, 답이 미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냈겠지. 그렇죠, 그렇죠. 설마 한국은 아닐 거 아니야? 아! 어딜까요? 진짜, 진짜 한국이라고? 한국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입니다. 개오바. 진짜로. 어떻게 그래?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만든 설문지라고? 포부스. 포부스 선정, 전 세계 최고의 직장.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라고? 나 방금 좀 저른 것 같은데. 삼점점자라고 했던 건… 아니야, 제대로 얘기하셨고… 삼성전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로비 받은 거 아니야? 거긴 로비가 합법이잖아요, 알죠? 머릿속이 좀 오염되신 거 같은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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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우선 이 설문조사가 얼마나 대단한 설문조사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세계 최고의 직장이니까 당연히 전 세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 평가에는 당연하겠지만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이런 큰 국가를 포함해서 50여 개국에 17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받은 적 있어요, 조사? 전 없어요. 아니, 17만 명밖에 안 받았는데… 자, 그리고 응답자들은 어떤 이제 응답을 하는 거냐면 현 재직 중인 회사라면, 만약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친구 혹은 가족들에게 이 회사를 추천할 만하냐? 그리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어떠하냐? 그리고 커리어의 개발 기회,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되냐? 그리고 고용의 다양성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느냐? 등등등. 뭐 다 괜찮은 조건들이죠. 뭐 다 하나도 이제 뭐 뺄 게 없는 되게 좋은 조건들인데 이 조건들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이제 다양한 항목들 중에서 점수를 매겨서 국가 내에 대한 항목도 있고요. 산업 내에 대한 항목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지표들로 조사를 하는 건데 처음 예선전을 치룹니다. 예선전에서 총 43개국에 700개 회사 정도가 예선전을 통과를 해요. 그리고 그 700개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1위를 삼성전자가 한 겁니다. 대박이다. 대박이죠. 이게 얼마, 이거 2023년에 1위를 한 거예요? 어,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인데 놀라운 것은 삼성전자가 이번이 첫 1위가 아닙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옛날에 한 번 1위 했어요 이러면 별로 안 놀라울 수 있는데 4년 연속, 4년 연속 동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매우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신기하다. 근데 왜 삼성에서는 이거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알리진 않았네? 대대적으로 알리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삼성전자 뉴스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체 홍보매체 거기에 이제 올라오긴 했어요. 글이.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 더 있습니다. 뭐가? 이게 4년 연속 1위라는 것도 신기한데 그럼 지금 2020년, 21년, 22년, 23년을 1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전, 그러니까 5년 전, 2019년이 몇 위였느냐? 106위입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로비의 가능성이 짙어지는 순간 아닌가요? 아, 그리고 뭐 2018년에는 76위. 그러니까 약간 중위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위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1위가 된다고? 갑자기 2020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하고 있고요. 왜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삼성전자 사내 뉴스룸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한 걸 통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임직원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년 사이에? 그러니까 뭐 준비를 해서 이제 포텐이 터지는 거겠죠? 갑자기? 갑자기 2019년에 뭘 하지는 않았겠지. 2020년에. 갑자기 1위로? 코로나 기념 1위 만들기 이런 걸 안 했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 노력을 했다고 나옵니다. 우선 한 가지 나오는 게 다양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그리고 뭐 시스템이나 문화의 혁신 예전에 뭐 하던 이제 문화들 빨리빨리 버리고 뭐 이런 걸 했다고 하고 업무 외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데? 사내 식당 뭐 이 정도야.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사내 의원. 의원? 사내 병원이 있대요. 나 이거 보고 또 약간 흔히 얘기하는 의료실이나 양호실이 아니고 병원이 있다고? 아싸리 막 의사님, 의사 선생님 계시고 검사하고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가 내부에 있다고 하고요. 이건 있을 수 있지. 심리 상담 센터도 있다고 하고요. 이것도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트워킹 모임이 있고요. 사회 공원 프로그램. 그러니까 봉사활동 같은 것도 되어 있고 사내 인력 교환 근무 제도 이런 것도 있고 직무 통합 교육, 리더십 통합 교육 등등 약간 개개인이 하고 싶어하는 거를 거의 대부분 다 지원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삼성에 다니는 분들은 제가 이 정도 정말로 이거를 다 누리는 분이 있다면 직원분 중에 이거 굳이 삼성전자 밖에서 뭘 결제할 일이 없겠다. 뭔지 알아요? 밥도 줘. 운동도 시켜줘. 병원도 있어. 심리 상담도 해줘. 나 좀 교육 받고 싶어? 교육도 있어. 팀 단위 교육도 있어? 개인 단위 교육도 있어? 이게 뭐 학원 다닐 필요도 없어. 외식 갈 필요도 없어. 진짜 그런 거 나오겠네. 근데 법례님이 다녔 때 회사도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자기 개발 비용들 있잖아요. 뭐 저도 독서라든가. 그렇죠. 저도 꽤 큰 회사들을 다녀봤지만 그거를 지원금으로 그러니까 실비를 주는 거죠. 얼마 정도 쓰면. 아, 청구해가지고. 그중에 몇 퍼센트를 지원해주겠다. 뭐 그런 건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사업장마다 좀 다르겠죠. 사업장마다 그런 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겠지만 이걸 정말 다 누리고 있는 분이 있다. 그리고 이게 유연한 근무 제도를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근무 환경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내 사무실로 갈 수도 있고 원격 근무,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점 근무라고 또 가까운 데 가는. 여러 삼성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 중에 우리 집 앞에 있는 사무실을 가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운영을 했던 것 같고요. 정말 이걸 다 누리는 분들이 있다면 삼성전자 내에서도 흔치는 않겠지만 아, 주변에 추천할 만하다. 그렇죠. 얘기만 들어도.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사내 인력 교환 근무 제도 뭐 이런 게 써 있는데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이제 회사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는 마음에 드는데 직무가 마음에 안 들 때. 혹은 팀. 그렇지. 팀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유연하게 해주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사실 개개인에겐 정말 힘든 일이겠지만 흔한 말로 한 명 한 명 얘기 다 들어주면 회사 굴러가지 않지. 회사는 누가 굴려. 뭐 예를 들어서 얘도 이 팀 싫대. 쟤도 저 팀 싫대. 그러면 그거 바꿔주는 전담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일인데 뭐 나름 공식 발표에 의하면 그런 것도 잘 해주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솔직히 좀 퇴사를 결정하는 이유 중 하나잖아요. 지금 내 직무가 안 맞아? 굉장히 크지. 팀이 엄청 싫어. 누가 날 괴롭혀? 그랬을 때 이제 인사팀에 가서 얘기를 하면 보통은 제안하는 게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고 팀을 바꿔주겠다라고 한다거나 팀에 공석했는지 봐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가기 전에 이제 직원들 안에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렇죠. 뭔가 제도가 있나봐요. 그거 있고 없고 다르겠지. 완전 다르겠죠. 게다가 뭐 심리상담센터까지 있다고 하니까 잘 이용하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삼선전자가 어쨌든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만 보면 뭐 애플도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래된 기업이지만 오래된 기업이 특히 한국은 좀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오래된 기업이 기업 문화 바꾸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치. 사실 이 얘기하면 동감하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아 뭐라고 할까요? 이 케케묵은 이 문화를 바꾸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고인물들이 특히 남아있는 경우. 그쵸. 그쵸. 뭐 또 근속이 좀 긴 경우에는 더더욱 심한데 표면적으로는 바뀐 것 같아. 회사가 뭐 발표하는 것들 보면 우리도 좀 바뀐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캐내다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랭킹에 이제 많이 표현이 된 걸 거고요.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너무 이렇게 포장만 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 20년, 21년, 22년이 반도체 황금 사이클이었죠. 회사 잘 나가죠. 한창 잘 될 때? 그러면 이제 지원도 빵빵하고 뭐 급여도 빵빵하니까 성과금 막 빵빵 터지고 성과금 뭐 막 연봉의 막 몇십 퍼센트씩 터지고 이랬으니까 좀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관목할 만하죠. 뭐 애플은 돈 조금 줍니까? 구글은 돈 조금 줍니까? 그 사람들 문화도 장난 아닐 텐데 팀 그 회사 문화도 그러니까요. 근데도 구글이나 애플에 다니는 사람은 아 우리 회사 추천? 그닥?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 표면적으로는 더 많았을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도 2, 3, 4위니까 엄청 잘 된 거긴다. 그렇죠. 엄청 잘 된 거죠. 이 랭킹은 수백 위까지 있어요. 한 700위까지 발표를 했다고 했으니까 찾아보면 700위까지 있겠지만 보통 이제 500위 안쪽으로 좀 많이 공유가 되는데 한국 기업이 이 500위 정도 안에 몇 개 정도 있었을까요? 다섯 개? 다섯 개? 훨씬 많아요. 그렇게 놀랄 일이야. 놀랄 노자야 이거 지금. 아 근데 뭐 제가 이걸 굳이 갖고 온 이유는 그거긴 해요. 한국 회사 많이 바뀌었다. 아 근데 나는 이게 의외인 게 그러니까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건 알겠어. 엄청 지금 잘 나가는 뭐 엄청 테크 기업들만 있는 뭐 그런 건 아닌 건 알겠는데 전혀 전혀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럼 의외로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엄청 치고 올라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 나라들은 워라벨 없으면 못 다니잖아. 그리고 사실 미국은 워라벨이랑 또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렇죠. 하드워킹하는 회사가 많지. 비슷하다 사실 미국은. 근데 의외로 그런 복지국가의 회사는 또 없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그러니까요. 거의 없었어요. 와 오히려 다른 별개인가봐 그게. 싱가포르 중국 이런 업체들은 있었어도 아니면 항목 자체가 유럽인들이랑 좀 안 맞나? 그 사람들이 진짜 근데 엄청 빨리 퇴근하고 눈치도 안 보잖아요. 막 뭐 휴가 쓰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꼭 그 워라벨이 이 좋은 직장의 모든 기준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느끼기에 어떤 잘나가는 테크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만큼은 못 느끼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뭐 어쨌든. 어쨌든 한국 기업은 이 랭킹에 23곳이 포함됐습니다. 리스트 좀 줘봐요. 네. 그리고 이 23곳이라는 이 숫자 23이라는 숫자가 지난해보다 7개가 더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선전하고 있는 건데 우선 삼성전자가 1위에 있었고 그 뒤로 쭉 내려가면 그 다음이 내가 맞출래. 내가 맞출래. 내가 맞출래. 그 다음이 내가 맞춘다고. 48위예요. 아. 어디일까요? 뭐 이거 맞출 수가 있나 근데? 우리나라에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뭐 탑 몇 안에 있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탑 몇 안에 있죠. 그러니까 들으면 아는 회사긴 하지. 아 근데 막 엄청 막 네이버 이급은 또 아닌가 보네. 네이버가 어딨지?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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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네이버도 있네요. 아 그럼 이거만 알려줘요. 뭔가 그런 쿠팡 뭐 이런 라인이에요? 아니면은 완전 전통적인 곳이에요. 현차? 어 제조업이 아니에요. 제조업이 아닌데 전통적인 곳이다? 금융사입니다. 금융. 아 그 은행인가? 은행 은행. 한국은행? 아 아니에요. 국민? 국민은행입니다. 되게 의외다. 정확히는 KB금융그룹. 아. KB금융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KB금융그룹이 48위고요. 진짜 삼성보다 더 의외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KB 다니는 분들 뭐 제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게 그러게 나도 없어. 네. 다른데 조금 있긴 한데 물어봐야겠네. 어쨌든 48위가 한국에서는 두 번째고요. 그 다음이 109위로 내려가는데 이건 말씀드릴게요. 기아 자동차라고 하고요. 왜 현차랑 떨어져 있죠? 어 두 개가 법인은 다르죠. 네. 그 고용 규모도 다르고. 현차 좋네요. 현차가. 있긴 해요. 그 다음이 이제 114위. 뭐 순위는 이제 뭐 큰 의미는 없고 이제 그 뒤에다 그게 의미가 있을 텐데 전 이게 좀 의외였어요. 114위가 내가 맞추고 싶어. 내가 맞추고 싶어. 아 그래요? 그 쿠팡 이 라인이요? 아니면 왜 이렇게 쿠팡을 좋아해요? 쿠팡. 쿠팡 있지도 않아요. 갈리잖아. 내 말하는 거. 쿠팡.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냐고. 전혀 빅테크 기업 아니에요. 전통적인 회사예요. 여기도. 또 그거. 분야. 아 이건 딱 말하면 알 텐데 여기도 되게 분야가 많은데 제일 유명한 건 통신업이에요. SK? SK. SK 그룹이 114위입니다. 근데 저는 이 SK 그룹에 대해 잘 모르지만 SK가 되게 뭔가 이미지가 좋잖아요. 완전 좋죠. 마케팅도 잘하고. 건물도 삐까만족하잖아.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114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 161위가 지금 안누님이 목노아 외치던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이것도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아니 얘네가 국민에 밀렸다고요 지금? KB. 어떻게? 아니 근데 뭐 여러 뭐 결과는 아니 다른가 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랑은 다른 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인 걸 수도 있고 모르죠. 우리가 틀린 걸 수도 있지.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리고 170위가 다시 신한금융그룹입니다. 신한금융그룹들이 좀 있네요. 그리고 이제 200위권으로 넘어가서 228위가 LG그룹이고요. LG가 여기 있으면 저는 갑자기 신빙성이 확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사위가 좋아요. 그 바로 뒤에 229위 바로 뒤에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고 252위에 처음으로 이제 국가기관 혹은 공기업이 나오는데 한국전력. 한전. 한전. 한때 이제 뭐 신의 직장으로. 뭔지 쪽입니까? 나 취준할때 것 같은데 그거. 그러니까 한때. 그리고 329위가 LS산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388위가 포스코그룹. 그리고 429위. 이제 400위권인데 여기에 한국산업은행이 올라와 있고요. 432위. 다들 의아하겠지만 카카오입니다. 저도 의아합니다. 카카오가 이제 나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 아예. 아 그래요? 그래도 나름. 아 완전 큰. 큰 회사를 떠나서 뭔가 여유롭고 뭔가 열려있고. 우리나라에서 약간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런 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카카오가 432위에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의아했어요. 이 숫자부터는 사실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 그냥 올라간 게 장하다? 뭔가 뭐 딱히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 숫자에 이런 느낌. 그리고 465위에 현대 그린푸드 계열사 중 하나죠. 이게 포함돼 있고 466위에 엘치디 현대. 이게 현대 중공업이죠. 예전 현대 중공업 엘치디 현대가 들어가 있고 474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구나. 셀트리온이. 그렇죠. 서정진 회장님. 그리고 479위 마지막인데 하나금융그룹이 들어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게 예전보다 7개 더 추가된 순위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순위가 뭐 얼마나 높으냐도 의미가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500개 기업만 뽑는 이런 랭킹 혹은 700개만 뽑는 랭킹의 한국 기업이 이렇게 23개나 들어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 좋은 일. 자랑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게 뭐 워라벨 워라벨 MG세대 MG세대 엄청 떠들지만 이렇게 기업이 변화한 지 사실 진짜 얼마 안 됐어요. 2018년? 2019년쯤? 코로나 전쯤에 뭐 그런 얘기가 한참 나오다가 물론 코로나가 거의 풀악세를 밟은 느낌이긴 한데 이게 양쪽 성장을 너무 많이 하고 질적인 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국 기업은 항상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좀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 랭킹이 아닌가. 1위가 되게 크다. 그렇죠. 1위가 좀 상징성이 있죠. 당연하죠. 왜냐면 애플 이거 다 밀고 1위 올라간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기사 약간 좀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그런 언론사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목의 타이틀이 뭔지 알아요? 모든 게 1위. 삼성전자 모든 게 1위 이렇게 써 있는 거여서 약간 이렇게 땀을... 기사님을 클릭해서 이제 이전의 기사들을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물론 이게 다니는 분들은 우리 회사가 거기 있다고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 전후로 해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건 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위 한 게 되게... 워라벨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한국 기업들이 뭐 성원에... 성원이래. 등살에 못 견뎌서 뭐 부랴부랴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같은 말도 안 되는 근무문화들이 엄청 빨리 없어지고 있고 좋은 변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포부스 선정 세계 최고 직장 순위를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쁘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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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